고구려 26대 영양왕 23년 612년 곧적 한수한 나라 이름은 갈지 돌양 평평할평 재성 어조사야 요동성은 곧 한양평성이다 그가 도료하여 수레그 멍해가 그가는 임금이 타던 수레입니다 여기서는 수양제를 가리킵니다 법도도 갈도 멀료 땅이름 료 수레그 멍해가 법도도 갈도 멀료 땅이름 료 수양제가 요에 이르르 하조사천하하고 아래하 내릴하 조서조용서할사 하늘천 아래하 아래하 내릴하 조서조용서할사 하늘천 아래하 조서를 내려 천하의 사면을 베풀고 명, 형부상서, 이문성 등하여 목순명, 명할명, 형벌형, 건얼일부, 부서부 높을상, 걸서, 지킬위, 걸을문, 오를성, 무리등 등등 형부상서, 이문성 등에게 명하여 무료자 지민하여 어루만질무 위로할무 멀료 땅이름 료 왼자 갈지 백성민 어루만질무 위로할무 멀료 땅이름 료 왼자 갈지 백성민 요수 왼쪽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급부 10년 하고 줄겁 다시 부 10년 줄겁 다시 부 10년 또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고 근치 군현하여 세월건 둘치 고울군 고울현 세월건 둘치 고울군 고울현 군현을 설치하여 통섭은 도맡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입니다 서이 서로 상 거느릴 통 다스릴 섭 서로 통치하게 하였다 고울현